최근 조선노동당 출판사, 만수대 창작사, 주학미술 창작사에서 당제8차 대회가 제시한 강령적 과학관초례로 전체 인민을 불러일으키는 선전화들을 창작해서 내놓았습니다. 이민, 위천, 일심, 단결, 자력갱생의 글발이 새겨진 선전화, 모두 다 당제8차 대회의 결정관초례로는 우리당이 제시한 투쟁 강령을 높이받들고 분발에 나선 온 나라 전체 인민의 혁명적 의지와 불같은 맹세가 담겨져 있습니다. 선전화, 국가경제발전 5개년 기획수행의 정력을 집중하자는 당 정책을 결사관철하여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기획수행에서 실제적인 성과를 이룩함으로써 경제 전반을 활성화하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구축할 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선전화,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심차게 앞으로는 주체의 조선의 국풍으로 조선혁명의 유일무이한 투쟁정신으로 되고 있는 자력갱생을 만능의 보검, 백승의 기치로 옥세게 털어지고 사회주의 건설의 주체적 힘, 내적 동력을 비상히 증대시켜 위대한 새해 승리를 이룩할 때에 대한 사상이 맥박지고 있습니다.